하지만 현대건설에 찬, 이번에도 양효진. 자, 그대로 넘어오죠. 제자리에서 때렸는데요. 또 우리 떡원이가. 너와 나 같은 맨날. 근데 경로가 미싸냐, 미치게 되네. 내가 잘할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나는. 도망다니고. 정말 눌렀지. 그러니까, 웃겨줘, 그냥 뭐야. 비키는데, 다이가 계속 저를 돌아서 계속 같이 이렇게 오는 거야. 나는 아무리 비켜도 다이가 케이스 옆에 따라오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게임에는 그냥 앉아버렸는데, 다이도 앉아버렸는데. 둘 다 너무 같은 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주 안 나와야 되는데, 가끔 나오네요, 가끔. 한글자리에서 탈락이 될 것 같다. 두 점을 만든 현대건설입니다. 구이름의 서브. 치는다! 한혜진 패스페인트.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결하지만 여기에서는 범출이네요. 더블 컨택. 이제는 제스칼텍스에겐 상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또 강소희 선수의 서브거든요. 자 여기서는 빠르게